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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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로렌님 뭘 맞으러 와요 이분 진짜 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저분이 주게임이 철권은 아닌데 취미로 철권하는데 되게 잘해요 오랜만입니다 로렌님 아이고 나라쿠 손이 좋아요 저분 진짜 오예 원투 아 잘 때렸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는게 제일 나은거 같다 아 초풍인데 아 방금 초풍이였는데 아깝다 어 저 친구 뭔 얘기를 했지 빠밤 호 마신 원투쓰리 따 따다 눈 내라 어 우종 허어 노우 다행이다 기원 안쓰네 안쓰네 타자 어 아 아깝다 나이스 고수들만 맞는거죠 허어어 무서워 하하 하하 씨 까비 아이 아이 다이져브 다이져브 아 제가 그 그 근데 앵간하면은 저기 막 제 방에서 막 꼼꼼하게 몰리는건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그분이 이제 장난으로 그렇게 이미지 생각 안하고 그러는거지 그래서 이제 다른 방에서 그런 농담 들으려면 기분 나쁠거에요 오우 야 왜케 잘해 누구 해라 어 어떻게 먹았노 낙엽 어 낙엽이래 뭔소리야 오우 오 강이다 어 진짜 안왔는데 나이스 가주겠니 못가네 외국인분한테 누가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니까 막 근데 그렇잖아 그 이제 평소에는 뭐 장난으로 받아들여도 다른사람방에서 그러면은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와 아깝다 와 나이스 저 안방 쓰다가 소풍 맞았어요 안방이 더 늦어 맞았나봐 와 백태시바 개무서워 흐어 야아 나이스 야 손이 좋아 아 저도 봤어요 그거 일본녀 사건 와 아니 그 그 호리호리한 몸으로 사람을 그렇게 담궈버리다니 와 진짜 무서웠습니다 이건 근데 사람이 화나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총풍 아아 아아 야아 아아 헤헤헤헤 오예 그 말이 더 무섭다고요? 어떤 말이요? 아니 근데 진짜 무서워 아니 그 진짜 그 사진만 봤거든요 저는 뭐 영상을 뭐 그런걸 본게 아니라 사진만 봤는데 뭐 몇방이었더라 다섯방이었나? 그 진짜 되게 진짜 연약하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길에서 그렇게 아 벽강되네 이게 가끔 이렇게 벽강이 돼 저러면 아깝다 백태시 오진다 백태시 오진다 이게 왜 나가니 오오 오오오 아아아아 아깝다 아이씨 아깝다 아깝다 아 아침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뭐야 광견진 형님 배웠때 고생많아졌어요 그때 그때 아깝게 지신 것 같은데 퇴레기 퇴레.. 어.. 개겼다고? 아우쎄 기온초가 좀 잘 안나갑니다 마.. 마음먹은대로 잘 안되네 아 변신할때 때리면 반칙이지 인정? 어 인정 원투 초풍 초풍 그만 아이고 뭐 알았는데 좋아요 저거로 데려갑시다 아 벽이네 퇴레기 개기고 원투 찍고 밟고 오케이 이게 머리부터 일단 그거잖아요 일단 젊은 친구들이 시랄 머리야 지는 잘생겼거든요 잘생겼어 근데 뭔가 뭔가 그래 그냥 뭔가 그래 와 백태시 봐 백태시 장난 아니지 않아 아 너무 뒤로갔다 병 내가 너무 뒤로갔어 아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뭐하나 우와 위험했다 초풍 날카로운거 봐 원투 포 쓰리 땅 땅 땅 퇴레 아 이게 뭐야 나락은 안 돼요 나이스 다니다 리고 리고벌트 땡스보 팔로우 아 아 아 아 좋아요 행쳤죠 가즈앗 가즈앗 넘어트렷 또 넘어트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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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풍일거앗 아니네 어우 제발 쓴다고? 하! 아니 저 왼발 눌렀거든요 무서워라 형님 형님 우와 뭐야 이렇게 봤어? 손 좋은거 봐 채팅 채팅 둘레이는 줄일 수 있어요 뭐 뭐 기업 이런거 아니라도 되게 저기 줄이는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막았노 찾아 아이스 우와 원투 포 쓰리 오 마구쳤어 어 되네 어 무서워라 아 이거 버릇인데 내가 실수했다 아 아깝다 방문도 원 원 투 나왔죠 오오 어이구야 다행이다 아니 무슨 제가 대기업입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됩니다 대기업 마음만은 대기업이다 아 마음만은 대기업이고싶다 알았나 아 아 무서운거 봐 오 오 오 와 아 방금 원투 안썼어 이번에 와 이걸 참았단 말이가 밭이다 neo 오 오 탁 아 참았어야지 참았어야지 깝이 원투 아이구야 나이스 형님 아이고야 다 쓰네 5몰 안쓰네 나이스 13이죠 앉아서 아 서비스 못넣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아니 저기 저 서비스 넣어야되요 저거 저 벽콥일때 저도 곧 허벅 chia 시끄레 씻aux Eth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